논어 선진의 21번입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논 논자는 토론하다, 서술하다, 말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말하다라는 뜻을 취할게요. 독자는 진심이다, 견실하다, 단단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합쳐서 그냥 말을 아주 잘하다. 말을 잘하다. 말을 아주 잘하는 것, 이것은 시여, 시여가 합쳐져서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게요. 논, 독, 시여, 군자, 자, 오 말을 아주 잘하는 것은 이것은 군자된 것인가? 색, 장, 자, 호 잘 꾸며진 것인가? 이게 색자가 겉보기에, 장자가 엄정하다, 정중하다, 꿈이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 잘 꾸며진 것,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말을 아주 잘하는 것, 이것은 군자된 것인가? 아니면 멋지게 보이는 것인가? 이것은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상황이다, 정중력이 빨 Lianna, 수술하자, 뺐고 Aha! 이제 이 내용은 손을 뺐다, 동작은 이것 기회를 당하는 것인가? 또한 방에 있다는 것인가? 우리는 성령을 공개했다, 정중력이 오는 것인가? 감사합니다.